이석증 이석증 우리가 이석증이라 부르는 이유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석회가 이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떠다녀가지고 우리가 어지럽다,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석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에는 석회가 이리로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석회가 없어야 돼요 이석증이 있는 사람들은 석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석증이 있는 사람들의 부검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석회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었는데도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석증이 안 걸린 사람도 여기에 그럼 석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석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석회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석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석회로 인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어지러워가지고 밸런스를 못 잡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구토가 일어나고 빙빙 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이석증이 걸린 사람들의 석회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들도 석회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부검을 해봤을 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들은 석회가 아예 없었어요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도 100% 다 석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100% 다 여기 석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제자리에 있었는데도 이석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학에서 하고 있는 가설이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예요? 제 설명이 약간 헷갈리죠?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현대학에서 얘기하기에는 원래 석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이 일로 삐져나올 때 이석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도 여기에 석회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은 여기에 석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 석회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석증에 걸렸어요 문제는 석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은 석회가 없으니까 그럼 이 석회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먹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석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태어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석회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석회가 생겼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석증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석회를 없애주면 나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러한 이게 어디서 왔냐면 어떠한 띄어대에서 왔냐면 자이로스코프 아세요? 자이로스코프? 그 발렌스 잡아주는 거 그게 이런 걸 쓰거든요 중간에 자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의 기도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지 그렇죠? 추측이에요 근데 직접 우리가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석회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래서 석회를 없애주면 이석증은 낫습니다 나아요 그리고 그 석회를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유기산 집이에요 유기산 그렇죠? 과일 생과일에 풍부한 유기산 그게 우리 혈액과 우리의 저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석회를 녹여냅니다 녹여내요 이명은요 이명의 원인은 뭘까요? 이명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간질이 있는 아이들 보면 다 이거 뇌파 검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꼽습니다 이명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뇌파가 간질이 있는 환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명이 있는 게 신경의 문제인가 보다 거기까지 추측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신경에 있는 문제라면 그 신경을 잠재우면 이명이 없어지겠네 그래서 라이더케인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우리가 왜 치과 가면 여기 마취주사 있죠 그거를 신경에 놔봤어요 그랬더니 이명이 사라졌어요 신경 문제가 많네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라이더케인 맞으면 되겠네 그렇죠 신경에 어 그런데 어 그건 너무 독한 방법이라서 임상에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간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혈관 막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명 또한 혈관 막힘을 해결해주면 될까요 안될까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혈관 막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칼슘이에요 그렇죠 석회 석회와 혈액안의 독소 눈떨림은 어떨까요 우리가 눈떨림하면 뭐라 그래요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마그네슘 부족은 눈떨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마그네슘 부족이 약간의 근육의 떨림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마그네슘이 엄청 부족할 때에요 그 마그네슘이 엄청 부족하는 환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들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입으로 먹고 마시는 환자들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떨림의 원인은 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눈떨림이 위아래가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뇌졸중이에요 보통 눈떨림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나서 몇 개일 후에 그 환자들이 이걸 잘 치료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면떨림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중풍이에요 중풍입니다 혈관 막힘이에요 혈관 막힘